오늘의 아침은 되게 초록초록 하다 36도? 기계나 쥐사다 또 이마시다 기계나 쥐사 레츠 고 나가기 완전 무섭다 날씨 꽤 좋아 아침에서야 보는 워싱턴 오키 양산 써 양산 죽을 수도 있어 니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 손딱이 없잖아 내가 사줬잖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신즈쿠에 있는 타임스퀘어 건물입니다 타케시마야 타임스퀘어에 왔습니다 봐봐 여기 맛있는 거 많아 아름이 근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아무래도 철판 쓰는 것 같은데 헉! 먼젓기 좀 어디로 가야되지? 내가 아까 봤던 여기 파스타반 신즈쿠에 먼젓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뜨세다 확실히 건물 안에 시원해서 좋다 그리고 그늘로 걸으면 시원해서 괜찮아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늘로 걸으면 시원해서 괜찮아 아직까지는 여기로 갈 거고 앞장 서세요 아름이가 가자고 하는 길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의 특징 모르면서도 아는 척 가는 우리 잠의 특징입니다 잠시만 꺼볼까? 이거 집에 있잖아 니가 잤잖아 아니 내가 안 잤어 아빠가 잤어 아빠가 잤어? 여기 흔들어 leş homeowners ledge 불빛 왜 이러냐? Let's Go 눈도 안 보이는데 열심히 이수VES 이게 레기라가 아름다워 이거 레기라가 괜찮나요? 네 이렇게 먹으면 좋겠네요 네 엄청 고유로운 고구마 아, 고유로운 고구마 오, 고구마 고구마 지가세이 멘타이 모츠 문자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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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서 먹는 시간에 담아요 여기에 있는 section에 계시다면 여기에 있는 볶음대로 여기에 와우자 이리익을 한다면 이렇게 시키러 여기서 이렇게만 넣어줘요 이렇게만 이렇게만 넣어줘요 이제 이렇게만 넣어줘요 여기가 이렇게만 넣어줘요 아~~~ 거짓말 격희가 들어있어요 그랬 situations 그래 포즈 크고 net oven ов 에게 robinson 배 본자를 먹겠다고 아는 얘기지 아 이거 만드는 건 계획이 없었거든 아니 만들어주는 데를 찾다가 셀프인 데를 잘 못 찾았어요 난 만들어주는 줄 알았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도해 리뷰 만들거면 이런 거 제방 쌓아도 바로 이 거 맞아? 어 맞아 맞아 응 그건 놓은 데서에 쌓인 뻐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근데 대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가 없다 대방이 무너로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조금씩 떼 먹는 거야? 뭐 먹는 방법 알려줬어 내가 만든 먼젯이 그 나이져브다테 있던다 오지나 뭐지보다 앰베츠가 많은 것 같아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 혼란이었는데 오 아니 왜 혼란인지 알 것 같아 길이 나이져브다테잇 버스 럭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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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콘기역입니다 럭콘기역 럭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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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미야 체육을 가서 아자부 다이힐을 할거에요 어제 우애나에 내려서 바로 이거 타고 가지 않았네? 근데 그렇게는 경로가 안나오는데? 도교다워 정말 시원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냥 뿌이 쾌적 와우 도쿄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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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도쿄타워 estabil 여긴 아니고 오 생각보다 사람 많이 없다 생소지 왔어요 야.. 요렇게 소사 보다 무겁다 소사 보다 무겁다 소사 보다 무겁다 오! 우식 이거 우리는 92원에서 한 장 와 이거 해석을 못하니까 번역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기 스카이 모습이 보인다 가지는 않을 거지만 보기는 봤네 거기에 나와서 따로 걸지는 않겠다 벨트 포칭하면 왜 근데 쟤들 왜 영어로 다 쟤 개현들을 왜 물어보냐 다 쟤 개혁이 나 이거 살래 응? 사 가와이 등 너무 이뻐 나 등살래 나 이거 등삼겨라 나 등삼겨라 다 쟤 개혁이 지구 가정 다 쟤 개혁이 제가 그 사람이 되게 많다 아 이게 스타벅스 사야 돼 스타벅스 안에 싣고 인사하고 스타벅스 안에 싣고 인사하고 ior 이거 안전하네 이게 시부야 109입니다 와우 갈 시간도 없으시지? 저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면허가 없잖아 동물허도 입고 있어! 귀여워 외국인님들, 귀여워 귀여워 내가 좀 이렇게 씹어야죠 오 엄청 높다 몇 층이야? 와우 오! 잠시만요 이거 미가능해서 하고 카카오키는 만들어 봤어요 아니 진짜 맛있다 나도 만들어 봤어 해볼 것 같고 준비가 너무 이게 좋지 않은데? 손은 소를 사고 이거를 안 사네 이거 키즈즐리 아니야? 키즈즐리 맞나? 키즈즐리 맞나? 그래도 나추 선물은 사야지 나추 아 아 가세요 근데 어떻게 노래 나오고 있어 귀엽다 가자 동거대 추천 선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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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애 apprendre Um 동키화터에 가서 senate을 사려고 했는데 보통 다 딩이를 못쌌어 어디인지 몰라 지금 '. 와 비주얼 미쳤다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 마늘bn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가랏다 여기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굿 서가냐? 토쿄 토쿄 토쿠트 숲 있었다 이제 다시 심쭉 들어간다 비오면 대박이겠다 우리 딱 들어가서 오우 야 비오다 봄디치고 이렇게 하면 대박이다 근데 비는 거의 안 오는데 지금 빨리 우리 시간 딱 맞춰서 잘 들어왔다 일본은 뭐든지 10시까지인가? 제맛지 난 여기? 제맛이 막히시구나 우와 미쳤다 왜 날씨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돼? 날씨 미쳤다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제맛이 생각처럼 이렇게 되면 싫어? 드디어 알림만 나온 걸 찾았어 바로 사 바로 사 바로 사 아 뭘 뽑지? 이걸 이걸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 하면 이왕이면 어디? 편의점 갔다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?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호텔 못 가겠는데? 신발 다 젖겠는데? 이걸 못 꼭 하도록 하겠다 어우 깔끔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아 우와 비는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많이 그쳤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짜자잔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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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봅시다 근데 왜 하나씩 오시냐 짜잔 짜잔 이걸 천으로 된 걸 샀습니다 히뚜루마뚜루 히뚜루마뚜루 파리에 딱 주추 가볍게 쓸 수 있도록 와 굿 과연 뭐가 나올지? 오 모자다 어머 어머어머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나왔어 대박이다 완전 금손인가봐 너무 행복하다 우디 우디 버전의 알린이 나왔다 고맙습니다 굿나잇 굿나잇 알린이 너무 예뻐 완전 귀엽지 진짜 대박이야 이것은 팥이었다 팥과 떡 이거 이럴 부천밀 undertook 네 felic 아멘